중국의 국가 외국 전문가국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외국인의 중국 근무 허가 제도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행한다고 국무원 심사 비준제도 개혁 행정실이 밝혔습니다. 시범 운행 지역은 베이징, 첸진, 허베이, 상하이, 아누이, 산둥, 광둥, 스찬, 닝샤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외국인 입국 취업 허가와 외국 전문가 중국 근무 허가는 외국인 중국 근무 허가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기존의 외국 전문가증과 외국인 취업증을 외국인 근무 허가증으로 통일합니다. 외국인 근무 허가증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근무하는 합법 증서이며 인증 번호는 평생 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외국인 근무 허가 통지와 외국인 근무 허가증을 실행합니다.